엘레슈키가는 벌써 상물의 힘을 취한 것 같았어. 그런데 완벽하진 않은지, 상물에 술법 같은 걸 걸고 있더라고. 사악한 주술! 마와 같이 온 데바들은 모조리 당했어. 엘레슈키가 이런 술법에 먹이가 된 거야. 성물이 위험해. 곧… 지키리! 선물… 선물만 있으면… 소원은 무슨 일정지 말니? 그런 거 crane 속에도 넌 생각나. 도망치고 있다. 불닭을 찾으러 온 것 같다. 불닭을 찾기 sorry. 3 mol 3 mol 1 petits 3 2 4 4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